기출 문제 그런 것들이 그 회차에서 매번 잘 인용이 될 수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꼭 해두시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게 되면 페이지는 44페이지죠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거 용어에 대한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자주 썼던 건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이런 거예요 근데 새롭게 떠오르는 애들이 누구냐면 빈지, 퍼락지, 소지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용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일단 틀린 거는 답이 5번인 거예요 5번에 보시게 되면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있죠 걔는 퍼락지를 얘기를 하죠 빈지가 아니라 그렇죠? 빈지는 바닷가 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부지, 선하지, 맹지, 후보지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기존에 나왔던 거라고 그러면 요즘의 답은 그쪽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총론에서 또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연특성이죠 그렇죠? 자연특성에서 발생하는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죠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신 거는 이번에는 답이 5번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증성이라는 걸 배우셨다는 얘기죠 이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이 차단이 되냐면 물리적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늘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음으로써 용도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부증성으로 인해서 둘 다를 공급을 못한다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답이 5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문으로 쓰는 것도 인접성은 안 나오죠 네 가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개발의 위험을 물어봤어요 개발의 위험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었고 비용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레디 워퍼드라고 하는 학자는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법률 위험은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허가를 누가 내주냐면 행정관청이 내주는 거죠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인허가가 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유보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3번 지문에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 했으니까 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런 얘기죠 시장 위험은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예상했던 대로 분양이나 임대가 잘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는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우리가 비용 위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것도 인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리업의 분리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어봤을 때요 이거는 출제자가 이 산업분류만 알면 거기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주거용 부동산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관리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관리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사무용 건물관리라고요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4번을 제외하고 그래서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부동산관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건 상업시설, 업무시설에 대한 분리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4번에는 답이 4번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아니고요 이 회차에서 한번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시장 나오죠 그럴 때 이 시장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들어올 때는 효율적 시장 이론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부동산 시장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답은 일단 1번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배운 게 약성, 중강성, 강성을 배웠다고 해요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여기서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는 건 얘죠 공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얘는 현재까지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고요 얘는 과거의 정보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얘는 아직도 현재 미래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고 얘는 미래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런데 1번 지문에 보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돼 있는 시장이라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그건 강성이죠 그렇죠?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3번 지문에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죠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럴 때 비탄력적일수록 하락폭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27위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격 변화는 항상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는 거 그런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을 가시게 되면 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택에 대한 거는요 지금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답은 이거 하나로 준 거예요 다중주택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시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가구는 원룸이 있죠? 다 단독주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보면요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 있죠 고시원들이 그래요 고시원들이 가게 되면 작은 칸칸이 룸은 돼 있고요 그 안에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욕실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 있어요 있는데 취사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에 다중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가시게 되면 마케팅 전략을 물어봤죠 이것도 모든 회차에 있어서 마케팅은 다 이 전략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7번에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죠 1번에 보면 시장 세분화라고 돼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세분화할 수도 있고 소득 수준별로 세분화할 수 있고 이렇게 세분화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나오는 표적 시장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표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3번은 4P에 대한 것을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판촉이라는 것은요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게 해서 그래서 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면 광고를 바로 두들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물어본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을 때는 저가 전략을 써야죠 그래야지 박리담의 시기라도 빨리 팔아서 돈 빨리 회수할 수 있죠 비싸면 팔리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그럴 때 박스의 첫 번째 보시면 자, 기억에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근거가 되죠 얘네가 시장 실패 원인이 되니까 그러면 기억은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지문에서 기억이 일단 안 들어가 있는 애 있죠 5번은 아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면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얘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시키죠 그죠 근데 감소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하고 1번은 또 아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적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목리의 증진을 도모하게 해서 지정한 것이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 이게 이 박스 문제는요 이거는 그래도 배열이 일반적인 배열이 아닌 거예요 기존적인 배열은 뭐냐면 지문을 하나나 두 개를 풀면은 답이 바로 나오게끔 또는 두 개 정도로 압축을 시켜주는데 이 문제는 리을까지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냥 시간을 뺏겠다는 쪽의 취지가 더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게 되면요 토지 비축 제도라고 나와 있죠 토지 비축 제도라는 것은요 이게 공공토지 비축 제도니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런데 5번에 가면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일단 답은 5번이에요 우리나라 현행 법령상 비축된 토지 있죠 이거는 누가 관리하냐면 LH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얘네가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얘네만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은 얘네만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나오는 게 임대주택정책이에요 10번에 나오는 게 임대주택정책이 있는데 임대주택정책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임대료를 보조를 하게 되면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 규제할 때는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해야지 효과가 있지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게 되면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3번에 임대료 보조정책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니까 맞는 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2번에 보면 임대료 상환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는 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정책은 모든 회차에서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2번 그 다음에 11번에 보게 되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계산 문제인데요 여기 조건을 보게 되면요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균등 상환 조건이고 연단이 매기말 상환이에요 그 조건을 알아야 돼요 이게 원금균등이고요 그리고 원금을 구해야 될 때 융자금을 이게 나비 횟수로 나누는데 연단이 매기말 상환이니까 연으로 월 단위로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러면 대출은 얼마를 받았냐고 얘기를 해놨냐면 원리금 상환 조건 5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매기상환이니까 20으로 나눠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2,500 나오겠죠 원금을 여기다 같이 써드릴 거예요 원금은 얼마다? 2,500 이 조건에서 문제가 물어본 것은 9회차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13회차의 이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9회차라는 것은요 8번 갚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를? 2,500을 그러면 얼마를 우리가 상환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2억을 상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억을 상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계산해야겠죠 2억을 상환하면 나머지 잔액이 얼마겠어요? 3억 3억인데 이자율을 몇 프로 줬냐면 5% 줬죠 그럼 3억에 5%니까 계산하시면 1,500 나오겠죠 그러면 이자가 1,500 원금이 2,500이에요 둘 다 합하면 9회차의 원리금은 4,000 나오는 거죠 그런데 13회차니까 거꾸로 12번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2,500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3억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냐면 2억이라고요 2억에 5%니까는 이자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3회차의 이자는 1,000만 원 그래서 4,000하고 1,000만 원이 들어가는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는 한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거를 월 단위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20월이잖아요 그러면 100일회차의 원리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풀어갈 수 있는데 계산이니까 못 푸셔도 되는데 이런 요령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12번에 가게 되면요 허프하고 레일리의 계산 문제가 28회 때가 나오고 이게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서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12번 문제를 보시면 허프의 확률 모형을 토대로 계산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개별 점포의 효용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매장 면적하고요 이게 거리에 따른 이게 마찰 개수라고요 이게 마찰 개수인데 문제를 보시면 마찰 개수의 값은 2로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면 각 점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있죠 시장 점유율은 개별 점포의 효용에 합계해요 그러니까 모든 점포의 효용이 있죠 특정한 점포의 효용이 있죠 이거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 조건을 보면 A 할인점, B 할인점, C 할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A와 B와 C에 대한 모든 효용을 다 구해서 그중에 A를 구하면 A를 집어넣으면 되고 B를 구하면 B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조건을 다 개별 점포의 효용을 다 줬죠 A는 면적이 얼마냐면 500이죠 근데 5인데 5의 제곱이면 25잖아요 그럼 얘는 20 나올 거고요 B는 면적이 300이고요 이게 10이거든요 10의 제곱이면 100이잖아요 그럼 얘는 3 나올 거고요 C를 가게 되면 얘가 450대 있죠 근데 거리가 15km니까 15의 제곱이면 225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2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450에 대해서 그러면 ABC 다 구했잖아요 그럼 이 요건이죠 그러면 3개 다 더하면 20 플러스 3 플러스 2잖아요 25분에 A를 물어봤으니까 A는 20이잖아요 25분에 20하면 0.8이에요 그러면 몇 프로? 80%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어쨌든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매상고도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이에요 근데 인구가 몇 명이냐면 4천 4천이 월 35만 원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요 5, 40, 30, 40에서 14억 나와요 근데 14억에 대한 80%니까 이걸 계산하면 11억 2천 나오죠 그래서 답은 80%와 11억 2천에 해당되는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랬을 때 2회차에 학생분들이 반말이 좀 있었던 게 외번 점포를 2개만 주다가 3개로 늘어났고 외상고 구하라는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삐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28회 때 나오고 지금 한 3, 4년간 안 나오고 있죠 그런 요령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13번의 문제에서는요 일단 뭐는 알아두시면 되냐면 4번에 가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있죠 이거는 문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미룸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세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특별 강의할 때도 이제 설명해 드렸지만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그렇죠? 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예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이렇게 부담하는 거라고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답은 5번이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것을 부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0이라고 그런다고요 기울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직선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그죠? 전부 공급자가 부담해야죠 그런데 이 공급자를 토지 소유자 그렇죠? 이거를 토지 소유자하고 착각하게끔 지문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그래서 5번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가면요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그죠? 지대이론이 나오면요 저희가 이제 지대이론에 대해서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리카도의 차액지대, 그 다음에 위치티넨의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 다음에 준지대, 입찰지대 이런 애들이 기본이에요 일단은 오지선다를 구성했을 때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리카도의 지대 발생의 원인이 나오죠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 현상 그래서 소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다 우리는 렌트라는 것을 지대로 쓸 수도 있고 임대료로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샤는 일시적인 생산 요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대를 준지대라고 했었죠 단기적으로만 성립한다는 거 자, 티넨은 위치지대죠 절대지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디귿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에 가게 되면 마르크스는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하는 것은 티넨이죠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이 바뀐 거죠 그래서 14번은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를 알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것을 옳은 걸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의 그 내용은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년가법에서 이 수년가는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얘는 빼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한 거라고 그랬고요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해줌으로써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주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0보다 작게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2번은 투자 지출의 합계의 현재 가치를 수입으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분모 문자의 표현이 바뀐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어렵게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얘하고 얘하고는 할인율 요구 승률을 써요 얘만 내부 승률을 쓴다는 거 예,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나오는 게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 있죠 도시공간 구조 이론하게 되면 떠오르시는 거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그죠? 그 다음에 호이트의 무슨 이론? 예, 선영 이론 그 다음에 헤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 세 가지가 있죠 예, 옳은 거를 물어봤죠 자,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공간 구조가 이렇게 분화돼서 나가고요 소득의 높은 사람들이 고급 주택지역을 선택해서 주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거가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2번은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교통망에 따라 확충이 된다는 것은 선영 이론이죠 도시의 성장은 교통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고요 여기는 우리가 침입과 계승에 따른 이런 논리가 바탕이 된 거고 여기는 이제 복수의 해결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된다고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서로 바뀐 거죠 2번이 호이트, 3번이 버제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도시의 중심 다음에 있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점위지대, 그다음에 저소득층, 고소득층이죠 그러니까 점위지대가 고소득층의 주거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죠 그렇죠? 4번은 원거리에 위치한다고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죠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요 공업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고 도시 성장에 따라 얘들의 핵심 요소가 점점 증가되고 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루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죠 여기서 16번에는 답이 5번 그다음에 17번에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뭐 알면 풀 수 있냐면요 이것도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문제가 1, 2, 3, 4번이 여기 지문을 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뭐 뺐냐면 이렇게 공, 경, 부, 소 이렇게 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공제하면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 세전이 소득세 공제하면 세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틀린 게 3번이 되는 거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수입으로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다는 얘기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한 수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겠죠? 활용을 많이 하니까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이게 계산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요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다세대주택의 수요는 8%가 증가했다 이런 증거가 아파트 수요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소득 탄력성은 0.6이고요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대체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5%가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득은 몇 프로 상승했냐면 10% 그렇죠? 그럴 때 거기 보시면 소득 탄력성은 0.6이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수요는 8%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아파트 가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대한 얘가 8%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그랬을 때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소득 10% 증가했을 때 소득 탄력성이 얼마냐면 0.6이라고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0.6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요량이 0.6이니까 6%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의 수요는 몇 프로가 증가했냐면 8%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 교차 탄력성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5%가 상승했으면 수요량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가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수요량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얘만 늘어난 거 가지고는 여기서 2%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8%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2%가 어떻게 나왔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을 때 5% 그럴 때 얘가 여기서 2%가 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0.4가 나오겠죠 얘가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0.6%가 늘어났는데 다세대주택의 수요량은 8%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6%밖에 안 늘어났는데 얘가 8% 늘어나려고 하면 2%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가격이 5% 상승했잖아요 5에 대한 2%가 늘어나야 되니까 5분의 2가 되니까 0.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을 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격 탄력성 간단하게 계산한 거에다가 갑자기 교차 탄력성을 또 이렇게 들어오면 변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헷갈려야 하고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임대 수입이 있죠 임대 수입은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일 때 그쵸? 그 다음에 대체제가 있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제가 없는 것보다 비탄력적이라면 틀렸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오양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는요 이런 경우죠 여기를 우리가 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0이라고 그러고요 위의 구간은 탄력적으로 수치가 나오고요 밑의 구간은 비탄력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 이것도 실상은 답으로 유도하겠고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출제자들이 이제 나머지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인데 비탄력적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머지는 쉽게 주고 그냥 3번을 찾아가라 이런 취지로 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보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요 4번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죠 그때 얘가 둘 다 증가했으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가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2번 지문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틀린 거는 1번이죠 20번에 거기 보시면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있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수요곡선이 그대로 있고요 이게 공급곡선이죠 이게 비탄력적일 때 발생하는 손실하고요 이렇게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요 얘가 이렇게 탄력적일 때 그렇죠 이때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를 보면 탄력적일 때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20번에 대한 내용까지 풀어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28회 21번부터 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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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